아우 잠시만요, 많은 준비 약 10초로 넘어가지고요 뮤비를 보는데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없었던 거 같은데 진짜로 한 번도 이 오케스트랑 상반되는 어떤 인트로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무대에 오르기 싫어하는 가수 같은 느낌. incredibly shocking, i should like to look at you.. Oh my gosh yeah, i sing my song and love me. Baby girl, you make me a good act on you. Every time i look at you, I do trick it for heaven. i'm not gonna lie, I will call it a meal. My forbidden fruit's you know Blu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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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일 때 훨씬, 훨씬 괜찮다. 뭔가 화면에 하실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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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식들 예뻐. 소리 통과 키워줄 수 있네요. 아, 랜스터가 너무 잘 어울린다. 멋있다. 피부 하얀 같아. 아, 굳이 뭐 할 건데? 굳이 뭐 할 건데? 뭐라고? 어? 뭐야? 아, 잘 찍혔어. 멋있다! 어, 야. 에이씨, 멋있다. 아, 체스판니에 의지? 아, 이 택배 예쁘다. 굳은 말. 아, 쟤 핏 이뻤죠. 아, 너무 멋있게 나온다. 아, 너무 멋있게 나온다. 아, 네. 역시, 이거 아니야? 랜스터 프로듀스! 나는 손을 마셔도, 손을 들면도 음악을 합니다. 맞아요. 오, 잘 몰랐다. 네, 잘 몰랐다. 오, 오케이. 오오, 오케이. 이거 저러는 이 차.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여기가 좋아하네. 나도, 나도 거기서 왔지. 아, 좋은데? 다시 보자. 한 번 다시 볼까? 대박. 되게 좋다. 아, 좋다. 아, 좋은데? 미친 제스트 드립인데. 약간 연말의 수상식의 어떤 여기만 그러면 멘트 한 번 다가가는데 모스트 나와서. 아, 야. 너무 간절히 나와. 좋아하네. 그래서 되게 감성적인 거 할 것 같아요, 시영 언니. 춤 칠 것 같아, 난 여기서. 갑자기 춤을. 춤 칠 것 같아. 아, 여기서 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네요. help توx2 아, 너무 귀여워. 되게nte. 너무 프린시 나온다! 가자! 보러스 2! 간다! 고기움이 나온다 고기가 제일 좋아해 아 여기가 멋있다. 완전 안 좋아. 저기가 멋있다. 샤워시. 6절이 너무 좋아. 아니 제스처로 좀 상관없이 상관없어. 여기가 너무 예쁘다. 저 상관 진짜 좋다. 사랑하는 거 좋아. 샤워시. 이 장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신문을 봤는데 놀라울 정도면 멋있다. 멋있다. 그! 끝! 제가 10년을 봤는데 놀라울 정도면 10년을 봤다고 우리가? 응 저 우리 팬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모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우진, 우진이요 열심히 보려고요 사실 멤버 어제 찍었고 저랑 주니어 오늘 격리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설레요 좋아요 우리 멤버 KM 오비 부단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셀카 멈 bibli Gö역렉 멈춘기 좋아하는 노리 스타일 ㅠㅠ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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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되게 까빡하고 세븐틴 느낌이 나네. 무지 되게 젠진해 났다. 다 오지 형 곡의 신곡이 나온다. 오지 형 약간 밴드 하면서 이 노래 부렀으면 좋겠다. 그치 무대 할 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기타 치면서 하고 하루는 드럼 치면서 하고 매일매일 다르게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근데 아까 그 화장실 캡트장 멋있다.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 같아. 그렇지. 중간에 딱 서로 한 번 나와야지. 진짜. 이 아이디어 좋다. 단사하고 어려운 거. 음화도 되게 화려하네. 그거 뭐지 목소리야? 마지막 그? 아닌 것 같은데. 오 되게 짧다. 끝났어? 아 2분? 아니 아직 지키고 있는데 끝났어. 나 뒤에 이 재즈 피아노 너무 좋다. 어 끝났어. 이거 멋있다. 약간 더 보고 싶은데 끝났어. 근데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끝나는 거 어떻게 보면 매력이지.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뮤비 되게 약간 세련된 느낌이 많아. 멋있어. 멋있어. 뭔가 모델들이 옆에서 걸어가면서 우지홍 혼자 그렇게 노래 부르는. 상상기 왜? 진짜 상상기 왜? 응. 멋있다. 근데 우지홍 이게 처음 서로 뮤비잖아. 뭔가 혼자로서도 우지홍답게 뭔가. 어 맞아. 약간 우지만의 스타일 다운 거 같아. 우지홍답게 혼자 해도 꽉 차고 빛나고 있는 우지홍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냥 무대 빨리 보고 싶다. 라이브 보고 싶어. 무대는 무조건 하루 하나 악기기로 해야 돼. 아까 그거 기타 치면서 이렇게 반사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 그거 그 아이디어 되게 너무 좋아. 이거 라이브 더 좋을 것 같아. 딱 그 앞에는 조명 이렇게 떼는데 딱 기타 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빛이 하고 나서 약간 이런 느낌 하고 나서 딱 조명 이렇게 때리면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아무튼 뮤비 잘 봤습니다. 우지홍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많은 작품, 많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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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